안녕하세요 옥스윙마스터 이병옥입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채널에 챔질 스테이지라고 해서 저처챔질 그리고 꺼꺼챔질 그리고 V자 챔질을 나누어서 자세히 설명드린 그 시리즈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생겨요 이 꺼꺼챔질은 왼손으로 가는 거고 저처챔질은 오른손으로 가는 건데 전 항상 강조를 합니다 무조건 공을 오른발에다 두는 옥셋업을 하고 오른손으로 젖혔다가 때리는 이 저처챔질을 그냥 하세요 이게 제일 쉽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잘 치는 건 아닌데 옥 선생이 말한 대로 이 왼손 엄지로 꺾었다가 이 새끼손가락을 누르는 뭐 이런 걸 써보니까 왼손이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른발에 두더라도 이 왼손으로 올렸다가 이렇게 치니까 훨씬 더 공을 좀 편하게 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 또는 이런 의견을 주신 분들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걸 해야 될까요? 라고 질문을 하시게 된다면 저는 그래요 무조건 오른손으로 치는 이 저처챔질은 연말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왼손을 접목을 시키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서 새로운 구분법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성격이 나는 무지하게 급해 제가 예전에 성격 급한 분들은 올라갔다 팍 내려온다고 했는데 그 성격도 성격이지만 유연성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건 약간 배제시켜놓고 성격이 막 올라가면 바로 쳐야 돼 그런 분들은요 왼손을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격 급한 분들 이렇게 치잖아요 이렇게 치는데 그걸 왼손으로 밀었다 끌으라고 절대로 그 타이밍상에서 왼손을 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스윙 템포가 너무 빨라요 라는 분들은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저처 때려만 하면 돼요 그런데 저는 스윙이 굉장히 느긋하고요 백스윙도 쭉쭉 올라가고 이렇게 좀 느긋하게 스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요 이 꺾어챼지를 이용해서 특히나 이 왼 엄지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새끼손가락으로 제가 든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새끼손가락으로 들어올리고 새끼손가락으로 열었다가 새끼손가락으로 덮어준다고 제가 그 시리즈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격이 느긋한 분들은 여기에서 왼 엄지로 쭉 밀었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윙을 좀 뭔가 쭉쭉 가는 느낌으로 얼마든지 운용을 할 수가 있고 성격 급한 분들이 왼손을 쓴다?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격 급한 분들은 여기에서 오른손으로 바로 들어서 이렇게 치는 이걸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성격 급하고 성격이 느긋하고는 굉장히 주관적이나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했을 때 느긋한 분들은 사실은 이것도 가능해요 두 개 다 쓸 수 있어 여기에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나는 급해 그러면 그분들은 왼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?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된다니까 그걸 할 수가 없어 그냥 안 돼 성격 급한 분들이 딱 골프를 치는데 누군가가 야 너는 왼손 스윙하고 이렇게 왼쪽으로 해가지고 바디 턴 해야 돼 이 말 하면 여러분들 죽으라는 소리니까 그 말은 절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나는 바박 치는 스타일이다 그럼 오른손으로 들어서 빡 때리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성격이 좀 느긋하신 분들은 두 개를 다 사용해도 된다 그래서 성격 급하고 성격이 안 급하고를 더 멋있게 얘기한다면 리듬을 좀 탈 줄 아는 분들은 오른손으로 치게 되면 뭐 서둘 이유가 없죠 여기서 리듬 타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승행할 수 있고요 그래도 얼마든지 멋있게 칠 수 있고 이건 오른손으로 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리듬을 타는 분들 여기에서 왼 엄지로 갔다가 왼 엄지로 갔다가 이렇게 돌아가도 얼마든지 예쁜 수행을 할 수 있어요 느긋하게 그런데 성격이 좀 급하고 리듬을 잘 안 타는 분들 있잖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치는 분들 그런 분들은 딱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제가 챔질 스테이지에서 설명을 드렸을 때 이것까지 넣기에는 열 편이 너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참고를 해서 자신에게 맞는 이 챔질 방식을 선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옥스윙마스터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